할렐루야. 더 크게 할렐루야. 지난번 고린도전서 13장 굉장히 중요한 장을 여러분 잘 공부하셨죠. 그리고 오늘 그 다음 고린도전서 14장이에요. 저게 주제입니다. 여기 한 장에는 저게 내용이에요. 사랑, 방언, 예언. 이게 핵심이에요. 이거 하나 딱 오늘 들으시면 고린도전서 14장은 딱 해결이 됩니다. 말씀을 먼저 몇 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 3절부터 볼게요. 시작. 하나 더 있습니다. 5절까지 볼게요.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아멘. 우리가 은사는 고린도전서 바로 이 앞에 앞에 장 12장에도 있고요. 그 다음에 로마서 12장도 있고 에베소서 4장에도 있어요. 조금 분류가 다르고 어떤 건 에베소서로 직무에 대한 게 나오고 로마서는 은사 사역적인 거하고 직무적인 거 조금 섞여서 나오고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우리가 사역을 할 때 필요한 은사들이 집중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 중에서 오늘 딱 세 가지가 중시 돼서 나오죠. 방언, 방언, 통역, 예언 이렇게 나와요. 이제 고린도전서 12장에 먼저 나오는 건데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분류하면 보통 발성 은사라고 분류를 합니다. 소리를 낸다는 것이죠. 방언한다는 것은 이거예요. 뒤에 금방 설명 나오지만 하나님이 주신 하늘나라의 언어로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를 할 때는 반드시 내가 입을 열어서 목소리를 내고 혀를 움직여야 돼요. 그게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소리를 내야 되고. 방언, 통역은 뭐냐. 그 방언은 다른 나라 말이에요. 어느 나라 말? 천국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은 그걸 배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알 수가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통역하도록 은사를 주셔서 통역이 돼야지만 할 수 있어요. 그 통역도 어떻게 합니까? 내가 목소리를 내서 말을 해서 통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그리고 예언도 뭡니까? 예언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포하는 말씀을 제가 입을 벌려서 목소리를 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세 가지는 발성 은사라고 그래요. 목소리를 사용해서 쓰는 은사 이렇게 보통 분류를 해요. 그러면 방언과 예언을 가지고 오늘 사도 바울이 쭉 비교를 해 줬거든요. 이거를 정리를 하면 방언과 예언. 일단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것은 성령의 은사입니다. 성령의 은사라는 것은 성령님이 주셔야 되고 성령께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선포한다고 예언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방언과 예언을 한번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방언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또 방언을 하다 응답이 올 때 하나님께서 그 방언을 통해 나에게 게시해 주세요. 그래서 이거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께 하는 것이에요.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다. 그런데 예언은 누구한테 하는 것이냐.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런데 방언의 아래 보면 뭐예요? 하나님만 아시는 비밀 영적 언어다. 그렇죠? 하나님만 아시는 비밀 영적 언어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방언의 능력이 있다. 왜? 그 어느 누구도 방해할 수 있는 직통 라인이에요. 이거 직통 라인. 옛날 옛날에 전화할 때는 중간에 교환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다 하면 교환수가 중간에 받아가지고 연결 막 이렇게 시켜주고 그랬는데 지금은 다 직접 통화하죠. 그런 것처럼 방언은 맡기는 게 없어요. 그냥 쭉 들려서 그냥 하나님하고 나하고 일대일 통화해요. 그리고 이 말은 하나님만 아세요. 인간이 더 중요한 건 사탄이 몰라요. 무슨 기도를 하는지 모르니까 방해할 수가 없어요.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방언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힘이 있는 무서운 영적 언어죠. 그래서 귀신들이 있을 때 제일 처음에 하는 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럼 귀신들이 정체를 드러내고 무서워서 벌벌벌 떨다가 대부분 방언 기도할 때 다 튀어나가고 우리가 보혈 찬성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면 그냥 뻥 나가 떨어지는데 가장 기본적인 게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귀신들린 사람들은 엄청나게 무서워하고 벌벌벌 떱니다. 그 안에 있는 귀신이 무서워요. 왜? 하나님이 임했다는 걸 아니까.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예언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이해하는 말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렇게 한국말을 쓴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데 이거는 분명히 지금 성령의 은사 부분에서 얘기한다고 그랬죠. 예언이라는 걸 할 때 보통 막 점치고 이런 사람 예언한다고 그랬는데 그거는 앞날을 예측한다고 해서 예언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의 예언은 물론 앞날의 일도 성령께서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쭉 언제 언제. 예수님 온다는 거 오래전부터 예언하셨잖아요. 그 예언 맞아요. 그런데 거기서도 중요한 것은 예언은 하나님의 뜻의 선포예요. 하나님의 말을 배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거죠. 지금 우리가 이제 성경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보면 하나님의 뜻이 쭉 있는데 지금 내가 기도를 하고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가 굉장히 답답하고 내가에게 기도가 응답이 정말 되는데 힘들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딱 예마만 너무너무 위로가 되고 힘이 돼요. 내가 뭘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이거 다른 사람한테 말도 못하고 고민하고 있는데 기도를 했을 때 갑자기 전혀 모르는 목사님이 평소에 아는 목사님이 아니에요. 저도 최근에 그런 일이 좀 있었는데 전혀 모르는 세상에서 오늘 처음 만난 분인데 이분이 원래가 다리가 아프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주기로 했어요.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 이상하게 하나님의 예언이 저한테 임한 거예요. 이분에 대한 그런데 이분에게 하나님이 엄청나게 무거운 멍해를 지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에 대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로 쉬게 하리라. 그 말씀을 주시면서 이 멍해를 벗어야 된다. 몇 년째 계속 지속되고 있는 악순환을 끊어야 된다. 여기서 풀려야 된다. 그래서 찬송도 고통의 멍해를 벗으려고 이 찬송을 주고서 계속 그런 말씀을 주시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세 가지의 방법을 제시해 주셨는데 저는 이분이 무슨 사정인지 몰랐는데 알아보니까 원래 전도사님이시긴 하신데 남편이 장노님이셨는데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엄청난 빚을 몇 억을 그냥 빚을 놔두고 돌아가신 거예요. 이 전도사 여전생 나이 좀 드셨는데 혼자 이거를 감당을 못해서 울고불고 그냥 몇 년을 이게 이자가 붙어서 더 점점 커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분이 거기에 그 빚의 채무에 눌려서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았어요. 나는 몰랐어요. 저는 몰랐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위로의 말씀을 주시면서 세 가지를 제시해 주는데 세 가지가 뭐였냐. 자 첫 번째 믿고 하나님께 맡겨라. 그럼 첫 번째 일단 그 채무가 탕감이 될 수 있다. 탕감이 그 돈이 몇 억이더라고요. 몇 억인데 어떤 것들은 탕감될 수 있다. 두 번째 결책은 하나님께서 그 빚을 어떻게 해서 조금씩 갚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자금을 돌려주실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세 번째는 그 빚을 어떻게 하면 갚을 수 있을지 방향을 아이디어를 생각을 주신다. 이 세 가지 대안을 딱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저 생각지도 못했는데 그분 다리 아프다고 해서 기도해 주려다가 그런 예언의 말씀이 임해 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얼굴이 환해져 가지고 나갔어요. 왜? 자기 마음에 고민하던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게 자유함이 온 거예요. 그러면서 소망이 확 생겼어. 아 왜?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아멘? 내가 말 한마디 안 한 처음 난생처음 목사님이 기도를 했는데 이런 말을 하니 이건 하나님이 분명하구나. 그래서 이분이 굉장히 힘을 얻고 얼굴이 밝아져 가지고 힘이 벌떡 나가지고 우리 예배들인데 이따가 이렇게 참여하고 가셨어요. 그런 것처럼 예언이라는 것은 나는 전혀 상관없는 내 의지와는 상관이 없어. 내가 누구를 알면 우리 집사님이나 누구 성도님도 알면 얘기할 수 있잖아. 집사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본면하고 할 수 있죠. 주님의 감동으로. 그런데 예언은 훨씬 더 전문적인 거예요. 예언의 은사는. 그래서 의사도 보면 소아과, 산부인과, 내과, 외과 이렇게 있는 것처럼 우리 은사도 전공이 있는 거예요. 전공. 그래서 예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이거를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 이게 반복적으로 주기적으로 항상 이 은사가 활성화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은사가 있는 사람이고 은사가 없어도 가끔 성냥의 감동으로 예언이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지금 여기서 은사 방면에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교회를 든든하게 하기 위해서 이걸 은사를 받은 것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사도바울은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언과 예언을 갖다 놓고 지금 얘기를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그렇게 두 개의 차이가 있는데 그 다음에 보면 방언은 자신의 개인의 덕을 세운다고 그랬어요. 덕을 세운다는 건 뭐냐면 나에게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는 거예요. 내가 방언 기도 많이 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도움이, 능력이 많이 와요. 나한테 직접 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니까 나한테 와요. 아멘. 그런데 예언이란 건 뭐라고 하면 보통 여러분 방언하는 분도 많이 계시죠. 방언으로 하면 한국말로 하는 건 하나님 말로 해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내가 방언할 때는 그때는 내가 한국말로 안 해도 조금 지나고 나면 내 마음의 깨달음이 있어요. 대충 하나님의 음성 또 내가 뭘 기도했는지 알게 돼요. 그리고 방언으로 막 기도하고 난 다음에는 나도 모르게 내가 힘들어했던 기도의 제목이 응답이 되는 걸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 내가 뭐 어쩌고 저쩌고 안 해도. 그러니까 방언한 사실은 기도의 어떤 제목은 조금 올라가고요. 대부분 감사와 찬양의 능력이에요. 그게 진짜 최고의 믿음이거든요. 내가 믿으면 감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내가 알아낼 수 있는 바람은 어떻게 해요. 걱정이 돼서 하나님 이거 해 주세요. 이거 해 주세요. 똑같은 말 또 하고 또. 아이고 이거 언제 안 돼. 또 해 주세요. 맨날 해 주세요. 해 주세요. 끝나거든요. 그런데 언제 믿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고 하면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그대로 데려야 돼. 우리는 못 믿어요. 못 믿고 기도할 때 아이고 하나님 해 주세요 해 주세요.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가 응답이 늦어요. 그런데 방언은 내가 딱 믿고 하나님 띠띠로 될 줄로 믿고 막 기도하고 하는데 그 영국적인 언어 중에서 계속 감사하고 찬양 감사 찬양 그 믿음을 보이는 거거든요. 믿고 지금 나는 된 줄로 믿고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방언으로 그러면 응답이 빨라요. 그런 것처럼 그게 다른 겁니다. 달라요. 자 그래서 나한테 유익이야. 그런데 예언은 뭐죠? 다른 사람을 위한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혼자 기도할 때는 굳이 내가 내 말을 통역은 거의 많이 안 해요. 알기 때문에. 그러나 특별한 지시가 있을 때는 내가 방언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 입을 통하여 나에 대한 것도 통역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방언의 통역은 다른 사람. 교회에게 덕이 되기 위해서 도움이 되기 위해서 할 때 통역을 하게 돼요. 그래서 보통 예언할 때 어떤 식으로 하냐면 방언으로 쭉 기도하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역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기도한 거에 대한 통역. 그러면 맨 아래에 있는 것처럼 방언이 통역 때문에 이게 예언이 되는 거예요. 같은 기능이에요. 물론 방언을 안 하다가도 그냥 있다가 하나님의 내 입을 통해서 말씀을 증가할 때 있어요. 그 사람에게 딱 필요한 말씀을 주실 때 있어요. 그 예언이에요. 그래서 방언과 통역이 만나면 예언의 기능이다. 그래서 이 통역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 우리 교회의 덕이 되게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많이 하라고 그랬어요. 사도 방언을 나 방언 많이 해. 너 많이 하라고. 그런데 더 많이 하래요. 예언을. 왜? 우리는 지난주에 여러분 배우셨지만 사랑은 뭐죠?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리고 내 입에서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게 기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내가 잘 되는 건 좋은데 일단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위 사람이 잘 되는 걸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돼. 그 사람들을 도와줘야 돼. 어떻게 되는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하나님이 저분에게 위로의 말씀 어떤 또 지시 힘이 되는 말을 증거하고 싶으면 그 말씀을 내가 전달해 주면 그 영혼이 산단 말이에요. 그렇기 위해서 예언을 많이 해라. 다른 사람 많이 살리니까. 나야 굳이 예언할 때 내가 기도하면 내 감동으로 아는데 뭐. 그런데 예언이라는 것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다른 사람을 위로해 줘야 되니까. 힘을 줘야 되니까 예언을 많이 하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슬라이드 보면 방언할 때 기억할 점이 있어요.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라. 영으로 찬성하고 마음으로 찬성하라. 그리고 방언하고 통역하라. 교회를 위해서 해라. 또 가르칠 때나 공적인 기도를 할 때는 방언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걸 어떻게 하느냐. 영으로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죠. 그 얘기. 그러면 막 하다 보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방언만 하면. 그러면 영으로 하면 잘. 영으로 하다가. 또 하고 싶어 우리 기도 제목. 우리 공동 기도 제목 이런 거 있죠. 그런 거 놓고 마음으로 아는 것으로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영으로 찬성. 마음으로 찬성. 내가 또 아는 것으로. 우리 조금 아까 부른 찬성으로 다 아는 찬성. 그런데 어쩔 때는 영으로. 영의 찬양. 방언으로 내가 같은 곡에다. 방언으로 막 가사가 바뀌어서 할 때도 있고. 어쩔 때는 전혀 모르는 멜로디가. 그냥 방언으로 막 하면서 이렇게 나올 때도 있어요. 우리 락코리아 교회에서는 그렇게 잘해요. 예배 시작할 때 기도를 막 하면. 자유롭게 방언으로 쭉 기도하다가. 방언으로 또 각자 찬양했다가. 그렇게 충분히 기도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말씀을 들으면. 훨씬 은혜가 되고. 힘이 있어요. 그리고 평안하고.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영으로 그 대신. 여러분이 방언으로 막 할 때는. 한국말로 막 뭘 같이 동시에 할 그러지 마세요. 방언으로 할 땐 방언 나오는 대로 집중하세요. 그리고 또 한국말 할 땐 한국말 하세요. 우리 조형규 목사님 기도도 방언으로 하다가. 또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에게. 뭘 해 주시옵소서 막 또 기도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교차해서 해도 되는데. 방언을 많이 할수록 그러나 좋습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이 집통으로 나한테 오니까. 힘이 나니까. 그 말이고. 방언했으면 통역해라. 누구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개시가 임했어요. 그럼 나 혼자 방언을 랄랄랄랄랄라 하면 뭐 해요. 사람들 앉혀놓고. 통역을 해서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아야지 사람들한테 도움이 된다 이 말이에요. 가르칠 때. 네.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있잖아요. 이런 데서 제가 방언을 알아서 알아들어 하면 여러분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거 그냥 알아들고 있다 그러면 뭔가 잘못된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그렇게 글을 열어줄 수는 있지만 보통 때 방언은 뭐라 그랬죠? 나와 하나님과의 비밀말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그냥 공개적으로 알아듣게 하지는 않으세요. 특별한 뭐가 있지 않고는 통역을 그래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말씀이 있으면 이걸 방언을 했어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계시라고 확실히 여겨질 때는 통역을 해서 알아듣게 해라. 그리고 공적으로 기도할 때도 우리가 내가 대표 기도를 한다. 특별히 우리 고른조로서 14장에는 식사기도 얘기 나왔어요. 식사기도 할 때. 자 우리 식사합니다. 맛있는 거 잔뜩 차려놓고 이제 명절인데. 기도해야 돼서 아멘 하고 빨리 먹어야 되잖아요. 저는 항상 식사기도 할 때 부탁해요. 식사기도 짧고 은혜롭게 길게 해가지고 음식 다 씻고 말이야. 저는 그거 아주 싫어하거든요. 짧고 은혜롭게 음식 딱 나왔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시작해서 창세기부터 게시록까지 왔다 갔다 하고 자기 죄 지은 거 회개 거기서 다 하고 말이야. 음식 막 다 씻고 30분 될 때까지 아이스크림 하나 들고 기도했는데 다 녹을 때까지 하는 사람 있어요. 진짜 있어. 그거 뭐 하는 짓이야. 그런데 빨리 해야 되잖아. 그런데 그거를 방언으로 내가 울랄랄라 샤랄랄라 울랄랄라 샤랄라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나 빨리 밥 먹어야 돼. 언제 아멘 하고 언제 끝나야 돼. 뭔 소리인지 알지도 못해. 그렇게 방언 기도하면 안 된다. 그건 사람이 너무 센스가 없다 그래. 그건 아니오시다. 우리 저쪽 말로 머저리도 아니고 왜 그래. 그런 거 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는 알아들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음식 차례해서 감사하고 또 베푸신 손길 축복하십시오.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간단하게 빨리 해서 먹어야지. 그걸 갖다가 그냥 줄줄줄줄 거기서부터 혼자 회개하고 방언으로 하고 있으면 안 되니까 그런 짓은 하지 말아라. 그거 하면 진짜 욕먹어요. 그거 미련한 짓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금방 하는 말이 뭐죠. 고린도 전서 14장 15절 성경 말씀 볼까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 같이 읽을까요. 내가 영어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어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말 하는 겁니다. 고린도 전서 14장의 그 18절 19절 말씀 같이 볼게요. 시작.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선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다섯 마디 말을 하는 것이 일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은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나 방언 많이 해. 그리고 방언을 말하면서 또 다른 해석은 정말 많이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감사하는 사람이야. 나 정말 당신들보다 많이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가르칠 때는 그렇게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알아듣는 말로 예수 믿으세요. 성령 받으세요. 기도하세요. 이게 낫죠. 라라라 샬라라라라라라. 이러고서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이 얻는 게 뭐냐. 나 보면 저 사람 미쳤구만. 이럴 거 아니에요. 전에 우리 채용란 팀장님이 내가 나와서 쭈야 소리 지르면 저 미친 여자가 나왔구나. 지금 얼굴 보여. 막 그랬다고 그랬죠. 저 미쳤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죠. 다 여러분도 나같이 이제 됐어. 쭈야 하고 말랄라 샬라라라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건 하나님께 좋은 거예요. 내가 능력을 많이 받으니까. 그런데 사람들 앞에서 내가 전할 말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라. 알아듣는 말로 하라 그겁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나왔어요. 그런데 은사를 사용할 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제일 처음에 나온 말이 뭐죠.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무화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자, 사랑이 기본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은사, 하나님의 의도에서 벗어난 은사 사용은 안 됩니다. 그리고 신령한 것은 여기서 은사예요. 성령의 은사들을 여러분 사무하세요. 은사는 도구거든요. 부엌에서 음식할 때 칼이 있어야 되고 소치나 냄비가 있어야지 음식을 하는데 음식 잘하는 분들 칼이 안 들면 막 그냥 기분 나빠고 성질내요. 이 도구가 그냥 착착착 이게 돼야 되는데 안 돼. 그 칼이 안 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은사가 있으면 아주 도움이 돼. 탁탁탁 빨리 빨리 되는데 적절한 도구가 없으면 굉장히 힘들어. 그걸 억지로 끌고 나가려면 이게 칼이 안 들어. 막 그냥 칼이 또 없어. 이런 식으로 힘들어요. 그리고 그래서 신령한 것은 사무해라 반드시. 그런데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기본이다. 주의사를 섬기려 하는 것이 기본이다. 그리고 예언. 이것도 교위를 위하여 덕이 되게 하는 게 기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정리할 때 사랑이 기본이다 할 때는 뭐가 있느냐. 그다음 슬라이드. 교만하시 말라. 분명히 사랑에 대해서 배웠죠. 은사를 했을 때 배달이 뭐냐. 사람이 능력 좀 나간다 그러면 그때 사탄이 와서 이렇게 해가지고 교만해지는 게 문제예요. 은사 있으면 내가 좀 있고 사람들이 또 막 몰려. 아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뭐 예언해 주세요. 그러면 내가 뭐 좀 된 것 같아서 그때 샥 올라가. 제가 아는 많은 목사님, 또 일반 장노님, 권사님, 집사님들 중에 은사 받는 분들 많아요. 잘 아는 분도 있는데 많은 경우에 실패했어요. 왜? 다 교만해졌어. 내가 예수님 된 줄 알고 예수님 꼭대기 위에 올라가가지고 자기가 막 그냥 맘대로 막 해요. 그때는 이미 사탄이 간 거예요. 교만해지는 순간 사탄의 형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자랑하지도 말고 잘난 척하지도 말고 또 시기 질투합니다. 이런 게 들어간 사람은 없는 사람은 있는 사람은 시기하지만 또 있는 사람은 나보다 다른 사람의 은사가 더 나타나는 것 같으면 또 시기하고 질투해. 그런 것들 다 사탄이 보내주는 것이고 사탄이 그렇게 되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또 가장 중요한 거. 개인의 명예를 높이려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아는 많은 분들이 이것 때문에 망했어요. 왜? 능력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이제 몰릴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기도하고 그러다 헌금하잖아요. 뒤에도 나오지만. 자기 유명해지는 거야. 유명해지니까 이 은사를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정말 영혼을 구원하고 힘주는데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유명해지니까 여기저기서 오라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거기 가서 그냥 이게 일이 돼버렸어 그냥.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유명하지 마세요.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언어하는 순간에 완전히 욕심, 교만의 영이 확 들어가서 추락하는 거예요. 완전히 추락하라. 그래서 그 사역 그렇게 놀랍게 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오르다가 완전히 지금 흔적도 없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그다음 한 가지 더 봅니다. 또 주의사항 하나. 은사를 사모하라 할 때 특별히 예언을 하라 그럴 때는 뭐든지 우리 예언이나 그 외에 모든 기타, 믿음도 있고 지혜, 지식의 말씀의 은사 여러 가지 있는데 병고치는 은사, 능력행암 이런 거 다 교회에게 덕이 되게 해야 돼요. 교회 전체에게. 어떤 은사를 이거는 은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지만 이거를 사용하는 사람이 분별력 있게 잘해야 돼요. 영분별을 잘해서 해야 돼요. 내가 은사가 있다고 100% 항상 성령 충만하지 않아.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 은사가 잘못 쓰일 수가 있어요. 내가 명장이야 이 칼로 기가 막힌 음식을 하는데 이 칼을 잘못해가지고 이 칼 실수해가지고 누구를 뵐 수도 있는 거예요. 손가락 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그리고 누구에게 덕이 되게 해야 돼. 사람을 시험 들게 만들고 실족하게 만들고 이건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절대로 그 은사로 돈벌이를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게 이제 나를 유명하게 해주고 헌금이 들어오기 시작해서 맨날 돈이 얼마나 들어왔나. 이거 다 이제 유명해졌으니까 전세계로 나서야지. 그러다가 돈에 욕심이 나서 타락해서 완전히 떨어진 사람들. 지금 흔적도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 그래서 이런 말씀을 사도바벌이 마무리한 거예요. 형제들아 지혜인은 아이가 되지 말고 악인은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인은 장성한 사람이 되라. 이렇게 장성한 사람, 성숙한 하나님의 일을 분별하는 데는 좀 장성한 사람, 성숙한 사람이 돼서 어린아이같이 휘딱 때 이렇게 넘어가지 말고 분별 있게 해라. 조금 능력 나간다고 우쭐해가지고 그런 짓 하지 말고 정말 조심스럽게 하나님의 종답게 하나님만 높이고 사랑이 먼저잖아요. 하나님의 영혼을 부하기 위한 그 마음을 담아서 은사를 쓰면은 탈이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악한 일에 머리 돌리지 말라고. 이게 돈 좀 벌리니까 이걸 내가 세계적으로 유명해서 돈 좀 더 벌어야지. 그런 순간 그러다 망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야. 한둘이.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은사 없는 게 좋아요. 그런데 아니 은사가 없으면 밥이 안 돼요. 부엌에 가서 소단지, 냄비 따지 칼도 없고 그런데 어떻게 은사를 숟가락 젓가락 없으면 어떻게 밥 먹을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능력 있게 하면 은사는 교회에 다 있어야 돼요. 모든 성도가 다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거를 어린애가 칼들고 휘둘리게 하지 말고 그렇죠? 그 용도에만큼 성숙하게 여러분이 잘 써야 된다. 그렇게 하려니까 우리가 말씀을 보고 그렇죠? 기도를 하고 이렇게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자동차 운전할 때 어떻게 운전해야지 배우잖아요. 배워서 숙달이 되면 자동차가 나한테 아주 도움이 되는데 안 그러면 아무거나 그냥 밟았다가 이리 받고 저리 받고 사람 치고 그러면 이거는 도움이 하나도 안 돼요. 사람을 해치는 무기가 돼요. 은사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랑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항상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그 영혼을 살리겠다는 것으로 교회의 덕이 되게 은사를 사용하시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을 것입니다. 아멘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래요. 그래서 오늘 나눔은 이겁니다. 여러분들 중에 방언하시는 분들 몇 년째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 믿거라 그런 분들은 못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그 그룹에서 방언을 하시는 분들이 방언을 할 때와 또 하기 전과 기도를 했더니 어떤 유익한 거 어떤 차이가 있더라. 방언을 하고 났더니 뭐가 다르더라 이런 거를 좀 나눠주세요. 이때 다른 방언 못하는 분들 잘난 척한다 이런 소리 안 나오게 겸솔한 방언으로 나눠주시고 은혜를 나눠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방언 방언 통역 예언의 은사로 사용할 때 반드시 사랑이 기본이 돼야 하는 이유를 나눠주세요. 이거는 금방 공부한 거죠. 왜 사랑이 기본이 돼야지 은사 활용을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이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흩어져서 여러분 좋은 나눔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